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1부에서는 제가 간도특설대 이력을 주로 설명을 했고 2부에서는 한국전쟁에서의 공적을 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부 그럼 이제 전쟁 이후에 뭐했나? 전쟁 이후에 사성장군으로서 뭐했냐? 만 29세에 준장 달고 만 29세에 원스타를 달고 만 32세에 볼스타를 달고 백선협 대장이 30대 짱짱한 커리어에 과연 뭐를 했을까? 현 시대의 군인이면 소령도 못 따는 나이에 대장을 달았던 백선협 대장은 뭐를 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니까 사실 한국전쟁 때 장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젊은 나이 장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전시다 보니까 전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사한 사람들의 그 보직도 메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진급이 빨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요. 나중에 남한의 육군사관학교 8기 여기에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이 육군사관학교 8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진급이 밀리게 돼요. 그 진급 순서가 밀리게 돼요. 위에가 너무 젊은 장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급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그 너무 인사를 너무 급한 대로 그냥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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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위에서 예편을 안 하니까 그 밑에서 대령들이 장군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특히 육군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 육군의 장교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냐면요. 파벌을 나눠요. 그래서 파벌을 나눠서 이 육군 내부의 파벌 세력들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그 중앙 정치에 신경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굴린 거지. 누군가 한 명이 독점적으로 힘을 키우지 못하게. 그래서 밸런스를 맞췄던 게 이제 백선협 중심의 평안도 출신 군인들. 그 당시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장성들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이쪽 개파였어요. 그리고 함경도 쪽은 이제 정일권 중심이 좀 많았고 그래서 75명 정도가 이쪽 함경도 개파였고 그리고 이 형근을 중심으로 일본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평안도 개는요. 이제 아무래도 백대장이 자기가 파벌 관리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리더는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정보장교로 있었던 장도영이 맡게 돼요. 장도영이 이때 이미 장군이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도영이 나중에 또 1960년대에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죠. 그래서 당시 육군대장이 딱 3명이었어요. 뭐 백선엽, 정일권, 이영근 이 3명이 3명이 육군 4성이었는데 군내 요직을 계속 뺑뺑이로 돌린 거야. 이 3지성. 그래서 백선엽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시에는 군단이 그 최고였죠. 그리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도 했었지. 그랬는데 이제 1953년에 국군 최초로 야전군급 부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제1야전군 사령관을 맡게 돼요. 그래서 제1야전군하고 제3야전군 1군이 강원도고 3군이 경기도죠. 철원 더하기 경기도. 그랬는데 이제 이 야전군이 지금은 통합이 됐지. 그래서 장성편제를 한 명을 줄였어요. 어쨌든 국군 최초의 야전군급 부대인 제1야전군 사령관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있다가 1957년에 다시 한 번 육군 참모총장을 맡게 돼요. 저때는 7대였고 이번에는 10대. 그 다음에 1959년에는 제4대 합동참모의장을 맡게 돼요. 합참의장. 합참의장을 맡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 3대 파벌들이 군내 인사들을 다 그냥 독점을 하고 요직에 독점하고 하니까 다른 장교들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김종필등의 남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 결국 김종필등은 나중에 표면적으로 이제 그 박정희를 앞세워가지고 박정희 소장을 앞세워가지고 후대타를 추돌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이때는 소장이었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리더로 당시 대장계급이었던 장도영을 추대를 하게 돼. 어쨌든 그래서 5.16 쿠데타의 표면적 지휘자는 장도영인데 실질적 지휘자는 박정희예요. 그렇고 이제 그러다가 1960년 5월 31일 4.19가 끝난 이후 이제 백선엽 장군이 예편을 하게 돼요. 흔히 이제 장군들은 예편한다고 하거든요. 장군들은 예비역 편입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그냥 우리는 전역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전역한 다음에 1960년 7월 대만 주제의 대한민국 대사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만 대사가 지금은 대만의 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수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 대만의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냐면요. 미국 주제의 대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 정도였어. 대사들 중에서. 자 그러면 전쟁 전후로 백선엽 장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만났느냐. 여순 사건 당시 남로당 계열의 군인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때 박정희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1949년 2월에 군병력 제공죄로 사형이 구형되는데 구형은 사형을 해요. 군 검사가. 근데 군 재판에서 선거는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이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이 이제 박정희를 면담을 해요. 방첩 때 과장이었던 김한희한테 저기 박정희라는 사람하고 좀 면담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면담을 해요. 그래서 만주에서 간도특살대 같이 했었던 전후 20명한테서 박정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보증서를 받아냈요. 그리고 무죄 박면시켜요. 보증서 20장을 딱 떼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량이 군재판에서 형량이 선거에게 됐기 때문에 불명의 전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명의 전역을 했는데 정보국에서 군무원 신분으로 북한 반 상황실장을 할 기회를 줘요. 근데 이때 정보국에서 예산 문제로 그 군무원들한테 문관 월급 보장이 힘들다 했더니 백선협이 자기 판공비를 떼가지고 월급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 이후에 박정희가 육군 소령으로 복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포병 때 배치가 됐는데 이제 1953년 전쟁 끝나기 한 전후로 앞으로 박정희를 제5사단장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 열쇠부대 그 저기 연천에 그 전곡에 있죠. 그 열쇠부대 어쨌든 그 5사단장이 임명을 하는데 당시 경무대에서는요. 그 남로당 전력을 문제를 두면서 뭐냐 장군 임명은 좀 아니지 않냐 했는데 백선협이 인사를 강행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백선협은 전쟁 이후에 육군대장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한 다음에 대만으로 가서 대사활동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5.16 쿠데타가 있은 이후 이제 미국 대사하고 면담을 대만 대사하고 면담을 했는데 뭐 박정희 사상을 좀 약간 의심해봐야 되지 않냐 자기는 미군하고 친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요. 문제는 그 발언 그 발언 직후 유럽 및 아프리카 총괄대사로 강제 전임 가게 돼요. 당시 이제 유럽하고 그 유럽 아프리카 총괄대사는요. 이제 자리가 그 대사관이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주제대사로 간 거야. 프랑스 주제대사가 유럽하고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13개 국가를 전담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사의 역할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까지 막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 영국에는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었다고 해서 남아공까지 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아공은 영국의 생민지였어서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모친의 병화를 이후로 이제 결국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당시 이제 박정희 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돼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그러고 나서도 2년이 지나서 1969년 12월 결국 이제 그 대사 활동을 끝내고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전경련 이사 한국종합화학 사장 등등을 역임을 하면서 공기업이에요. 한국종합화학은 거기까지 사장을 하지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서 백선엽 백선엽 씨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서로 둘이 어떤 관계였냐면 같은 수원 백시 그 수원 백시 집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모친이 백남희 씨인데 이 사람이 수원 백시의 28세손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원 백시의 29세손하고 확률이 같겠죠. 그리고 백선엽 씨는 수원 백시의 27세손인데 그 뭐냐 백선엽 씨 집안은 엽자돌림을 썼고요. 근데 같은 학렬의 다른 집안에서는 낙자돌림을 써가지고 뭐 백낙준 백낙청 씨 등이 같은 학렬이에요. 그랬는데 그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원 백시의 29세손하고 확률이 같겠죠. 그래서 나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살이 많은데 확률로는 백선엽 씨가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음 확률로 외할아버지야.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랬는데 이제 전역 이후에 전역 이후에 이제 뭐 했냐. 전역 이후에 그 5.16 이후 그러니까 전역 이후에도 계속 그 군대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개입하지 못하게 그 계속 대사로 냅두는 거야. 이 쩌때 대만 대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이제 1961년 7월 주 프랑스 대사로 보내버려요. 프랑스가 당시에 유럽하고 아프리카의 13국을 총괄관을 하는 대사였고요. 그 다음에 1965년 7월에는요 미국 대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캐나다 대사로 보내요. 미국이었으면 거리를 떠나서 그 위상이 있는 자리잖아요. 미국하고 당시의 대만은. 근데 캐나다 대사로 보내버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 당시 군대의 인맥이 그때서야 전부 다 침박기열로 바뀌게 돼요. 음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백선협 씨는 대사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69년 10월에 제19대 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교통부 장관을 역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주비료 사장을 하고 호남비료 사장을 겸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충주비료 하고 호남비료를요 1973년 한국종합화학 이라는 공기업으로 합병을 하고 이제 그 합병되는 그 공기업의 사장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1980년 한국종합화학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로는 별도의 공직을 맡진 않아요. 은퇴한거지.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군보다는요 약간 미군 쪽에서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예의를 많이 받아요. 저때가 이제 그 2013년에 주한미 8군 명예사령관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주한미 8군 명예사령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한미 미군의 이사단 훈련평가원실 건물 이름이 백선엽관이에요. 그리고 백선엽씨의 한국전쟁 경험단 육성노금인 현재 미국의 국립보병박물관에 전시가 됐고요. 어쨌든 2013년에 주한미 8군 명예사령관이 되면서 2016년에는 주한미 8군 사령관 이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요. 명예사령관으로서.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사진이 백선엽지휘소라고 따로 지휘소 이름이 백선엽지휘소가 된 거야. 거기서 다 초대받고 격려받고 그런 거야. 막 빰빠라밤 빰빠바밤 빰빠밤 이거 4번 하죠. 그 다음에 빠라빠라밤 빠라빠라밤 그것까지 하지. 겁나 길어요. 격려시간. 아 물론 대통령 격려시간이 더 길죠. 그리고 6.25전쟁영웅의 툰 내가 물러서면 나를 써라 이게 육군사관학교에서 웹툰으로 연재가 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5월에서 9월까지 육군사관학교 놀이집 웹툰으로 총 30회가 연재가 됐는데요. 이게 2017년에 일반 공개가 되고 좀 약간 말이 좀 많았죠. 그리고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서 누리집에서 새로운 웹툰이 게재가 되면서 기존의 백선협 웹툰이 빠지게 돼요. 몰라 빠진건지 삭제한건지 자 그러면 이제 백선협과 최근 정부와의 관계 최근 정부까지 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2010년이 전쟁 6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념사업 중의 하나로요. 이명박씨가 백선협씨를 원수로 진급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원수로 진급을 하려면요. 현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시여야 되는 어쨌든 두가지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될거야. 근데 지금 두상황 다 아니기 때문에 명예원수로 돌렸어요. 명예원수로 돌렸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무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비역은 대령까지만 진급이 가능해요. 예비역은 대령까지만 진급이 가능하고 그 2010년 그래서 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요. 국방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하다 그러는 이유로 회고록 출간의 선에서 끝내게 돼요. 그냥 회고록은 출간하게 해줘요. 국방부가 회고록 국방부 비용을 지원해가지고 회고록 출간은 해. 뭐 내가 물었으면 나를 썰어버리는 거 결국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자 그래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폭역 도발이 터지면서 결국 이 추대사업은 묻히게 돼요. 응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씨가 대통령일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보훈처에서 공무원 대상 교육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대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본인도 좀 꺼임식했나봐. 좀 얘기가 좀 많으니까 근데 결국 강의를 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요. 국가보훈처 그 공 뭐냐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대놓고 딴짓하고 막 자하고 막 집중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나봐. 이미 저때 할아버지였으니 뭐 지금 잠이 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못하겠지. 어쨌든 뭐 그런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로는 대북정책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2018년 9월 19일 9.19 선언 과 관련해서 이 남북공동선언 반발해가지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조직하게 돼요. 이것도 좀 말이 많죠. 근데 이거는 성호회나 대한민국 제한군인 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대북정책 폐기를 강렬히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직 안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백선엽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었어. 그러면 이제 백인엽 백인엽도 장군이에요. 그 동생이고요. 그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 기념과를 가면요. 그 백선엽의 동생인 백인엽과 관련된 얘기도 여기 있어요.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선인학원이라는 학원을 재단을 만드는데 이 선인학원 산하에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교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 하도 비리가 많아가지고 전두환정부 당시 이기호씨가 문교부 장관을 맡으면서 선인학원의 국공립화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산하 학교들을. 근데 이때 백선엽씨가 관선이사로 취임을 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국가에서 선인재단의 산하 학교를 모두 몰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국공립 학교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인엽씨가 구속이 됐었어. 근데 이제 백선엽씨가 구명활동을 펼쳐가지고 또 풀려나요. 참 이게 뭔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백선엽씨가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왔고요. 또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전 여기서 3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4부로 넘어오도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